비운의 왕 단종, 총명한 눈동자의 지혜자량 관상 지금부터 철학박사 이수나님의 인상학 일곱 번째 이야기 짧은 생의 단종 점칠지안의 지혜무치다를 전해드립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이 총애했던 손자이자 문종의 적장자로 조선 최초의 왕세손이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정통 왕위 결승자의 과정인 왕세손에서 왕세자, 국왕의 정규 코스를 밟았다. 세종실록 23년 7월 23일에는 세자 연령이 이미 서른이 거의 되도록 아직도 후사를 얻지 못하여 근심하였는데 이제야 적손을 낳았다. 이것은 신과 사람이 다같이 기뻐하는 바이오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기뻐할 일이다 라고 적혀있다. 이는 세종이 얼마나 기다렸던 세손인지를 알 수 있다. 1448년 세종 30년에 8살인 손자를 왕세손에 책봉한다. 왕세자 문종이 건재한 상태에서의 책봉으로 조선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세종은 자신뿐 아니라 문종의 건강이 염려되어 책봉을 서둘렀을 것이다. 왕가의 이름은 다 외자였으나 단명한다고 하여 이름을 홍위로 지었다. 이렇듯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세종실록 93권 1441년 7월 23일에 기록에 의하면 순탄치 못한 앞날을 예고하듯 불상사가 일어난다. 단종의 출생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은 기쁨에 겨워 죄수들의 사면 교지를 내리는데 이때 촛대가 용상으로 떨어진다. 다음날 현덕왕후 권씨는 원손을 낳고 하루만에 산후휴중증으로 숨지고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는다. 모후가 숨지자 세종은 어린 손자를 가련하게 여겨 무척이나 알뜰하게 살피고 귀히 여긴다. 세종은 후궁인 혜빈양씨에게 어린 세손의 양육을 지시했다. 조모인 혜빈양씨는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안타깝게도 1452년 문종이 승하한다. 단종은 12세 나이에 천의 고아의 신분으로 보위에 오른다. 결국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다. 영월로 유배 갔다가 17세 꽃다운 나이로 사사된다. 조선왕조 27명의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국장을 제때에 치르지 못한 왕이다. 숙종 24년, 240여년이 지난 후에야 단종이라는 묘를 부여받고 왕으로 기록된다. 2021년 4월 강원도 영월군은 단종의 어진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실존 인물을 보고 그린 도사 어진이 아니라 추사 어진으로 단종의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었다. 단종의 용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이에 조선왕조실록과 숙종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복권될 때 지은 시후인 순정안장경순동효 등의 사료를 참고하였다. 태조어진, 세조어진 초본, 효령대군, 이간대군의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관상의 특징을 보고 추정하였다. 또, 새로 제작된 단종의 표준 영정을 참고로 하여 관상평을 쓴다. 표준 영정에서 보이는 단종은 둥글고 순하게 보이는 소년의 모습으로 기존의 조선왕과는 많이 다르다. 수염이 아직 나지 않은 10대의 얼굴로 넓은 관골과 둥근 턱, 그리고 큰 귀는 세조와 많이 닮았다. 조선왕들의 특징은 눈, 코, 입이 작다.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10대 소년의 앳된 얼굴로 순수함을 보여준다. 점칠지안에 오치를 한 듯한 검은 눈동자는 강한 정신력과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눈동자는 신무원력의 지혜로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자량의 상이다. 산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깨우치는 지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단종이 세종의 총애를 받을 만큼 뛰어난 지혜를 보유하였다는 세종신록 120권, 세종 30년 4월 27일의 기록을 보아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문종신록 2권, 문종주기년 5월 21일의 기록에는 덕이 온화하고 천자가 총명하다로 적혀 있고 문종신록 3권, 문종주기년 9월 8일에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난 데다 총명하여 학문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쓰여 있다. 또한 숙종신록 32권, 숙종 24년 12월 25일에는 어진성품과 예의바른 태도를 지녀 새손을 귀히 여기시어 세종께서 친히 업어주셨다고 쓰여 있다. 단종주기년 6월 1일의 기록에는 주상께서 나이 어리시고 혈기가 약해 자주 구역질을 하시고 피곤해 하시니 청컨대 타락을 드소서라고 쓰여 있다. 단종은 속이 냉하고 비위가 약한 소음인이다.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 살이 마르고 얼굴이 느렇게 뜨며 활력이 떨어진다. 왕가의 유전적 특징으로 보아 단종도 입과 코가 작은 편으로 비위 기능이 약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신하들에게 국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구역질을 자주 했을 것이다. 단종은 14세에 미모가 뛰어난 16세에 정순 왕후와 혼인을 한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산 기간은 고직 3년뿐이다. 64년 동안을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중종 16년, 1521년, 82살의 나이로 숨진다. 단종이 승하하고 노비의 신분이 된 정순 왕후는 염색을 하면서 연명을 했다. 소문을 들은 세조가 집과 식량을 내린다. 그러나 굶어 죽을 전정 세조의 물품은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는 그녀의 기록이 열려실 기술에 전해져 내려온다. 단종은 유아와 어린 시절에 세종대왕과 문종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랐다. 그러나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어린 나이에 육친의 보호막도 없이 왕위에 올려졌다. 끝내는 사실상 패유와 유배에 이어 목숨도 잃었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자작시인 자규씨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의 삶은 절규하듯 두견새의 울음마저 끊어진 새벽역에 한 마리 원통한 새가 되어 기울어진 달처럼 사라진다. 단종은 정통성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햄리처럼 권력자인 숙부에게 쓸쓸한 최후를 맡는다. 역사는 경험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권력은 과대평가될 때 더 많은 오류가 생긴다. 우리의 역사에서 단종을 잃은 것은 문종의 총명황과 세종의 성군기지를 이어받아 조선 초 르네상스의 꽃밭에서 만화 방창에 백화를 피울 수 있었던 군주를 잃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신문 편집위원이자 국민대학교 철학박사로 소통코리아의 대표이시고 권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이신 이수나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